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관리. 신혼여행지는 물론 인기 휴양지 중 한 곳인데요. 대자연과 혼연일체. 자연 속에서 연인끼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유효자전 휴양하기 딱 좋은 지상 낙원 이색 숙소 하나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에서도 최고 인기 스팟 우붓에 위치한 B 리조트입니다. 예쁘다, 예뻐. 이 리조트 초초초초 신상인 것도 모자라 초초초초초초초프라이빗한 숙소임을 자랑하는데요. 총 10채도 되지 않은 전객실 풀빌라를 보유한 리조트로 한동 한동 독립이 되어 있어. 소음 걱정, 눈치볼 걱정 안동. 연인끼리 오붓한 시간 갖기에 안성맞춤 숙소다 보니까 커플 여행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쇄도하겠다. 미쳤다, 미쳤어. 근데 저기는 좀 분리가 돼 있네, 다른 집들이랑. 왜 요새 어떤 데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보여가지고 약간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런 데도 좀 있거든요. 독채라고 했는데 독채가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많아. 그러니까. 밤에 막 술 먹고 노래 부르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는 그럴 걱정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차량. 리조트 전체 뷰가 계단식 논 전망에 대나무를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숙소라는 점인데요. 발리의 장인들이 대나무를 한땀 한땀 엮고 묶어 만든 마찬아의 예술 작품 같은 퀄리티. 침실에는 통유리가 있어 정글을 감상하고 싶으면 활짝 오픈. 인피니티, 풀, 또 리빙룸 어느 곳에서나 화방팔방 확 트인 계단식 논 뷰 직관. 야, 안구 정원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전 객실마다 해머, 그물 침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는 여유 그 면집지. 다녀왔던 숙소 중에 제일 자연친화적인 뷰가 너무 예쁜 곳. 누워 낮잠 자고 음악 들으며 가만히만 있어도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기분. 인생 숙소로 찾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는데? 뭐야, 이거? 침대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자연과 마주하고 싶다면 버튼만 눌러주십시오. 그대로 밖으로 온나가 수영장의 풍경.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침대가 아예 나와버리는구나, 레일로. 안 일어나고 늦잠 자면 물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이제 벌칙 가능이죠.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여보, 여보, 여보. 재밌다. 눈 뜨자마자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사하고 싶잖아. 와, 대박이다. 나만의 풀빌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연과 하나는 초신상 프라이빗 숙소. 이것이야말로 지상남. 제대로 된 힐링 휴가 아닐까요? 集 Basically in thestonivas psbbτι우시 해외 전설지 해볼 게 있 kuin